더불어민주당 남양재 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조윤선 증인 같이 사진 하나 보죠. 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이 때때로는 책 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참파권의 대통령하고 굉장히 다정한 아마 다른 사람들은 무척 부러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지금 4년 동안에 장관을 두 번 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또 새누리당 요직의 지역에 대통령 후광으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할 기간 많이 있잖아요. 대선 때부터 수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자도 있고 또 모욕도 받잖아요. 그런 모욕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주로. 제가 대선 때 대통령을 모시고 다닌 그런 계기는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거나 현장의 유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세장에서는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를 해주셨고 아마 후보를 모시고 다니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니 그 이후에 정무수석할 때 정무수석할 때는 굉장히 좀 어두운 시절이었잖아요. 사회화라도 터졌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예전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뭐 좀 불쾌한 일이 생기고 할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제가 특별히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를 잘못하거나 그럴 때 질책하실 때 이외에는 제3자에 관해서 그런 안 좋게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수석회의 하잖아요. 네.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 할 때 그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서 전달이 올 거 아닙니까? 김기준 실장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수석회의에서는 그런 내용들 수석회의는 상당히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상당히 공식적입니다. 이런저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나올 때 뭔가 오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거 총 때 맹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거 기강 잡아라 내지는 심지어는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항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마 소관 수석실이나 소관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심기에 관해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또 조수석과 정무수석 시절 증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대화가 전혀 오간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하거나 그런 말씀은 저한테는 예를 들면 정무수석으로서 당과 국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태강 체육국장 아시죠? 저는 스토리를 아시죠? 네,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결과를 아시죠?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찍어가지고 자리 쫓겨난 분 아닙니까? 지금 장관되고 난 뒤에 우리 노태강 국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 좀 그래도 예,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한번 찍히면 짤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 모욕하고 대통령 이렇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에서 왜 가만둬요? 하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부 직원들 지금 아까 장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분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다 내려와가지고 이런 이런 놈들 한 푼도 주지 마 이런 이런 놈들 혼내줘 하여튼 안 갚음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관료사에서 활동을 하고 해왔던 분들인데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아 그때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구나 하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부 공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미안함과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저는 현장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좀 해보세요 현장에서 이런 그 일을 하게 된 직원들이 참 그동안에 겪었었을 이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상처가 깊었을 때라고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죠? 그게 아까 그 사과문에도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